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네, 영화 또 재밌게 보셨어요? 네. 저는 또 마지막에 지우가 순호한테 해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순호가 거기에 대답하는 이렇게 볼게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고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는 촬영이 끝나고도 여운이 굉장히 오래 남았던 장면인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.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. 여러분, 중요한 건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증인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촬영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